아 오늘 6시에 발표네요? 네, 6시에 발표인데요. 지금 이게 고민이에요.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뭐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나오는데 발표되기 전에 지금 나와서 이거를 저는 이 룰렛을 돌려서 신곡이 나오면 지금 안 부를 생각입니다. 아 진짜요? 어 사행성이잖아요.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컬투쇼 최초로 제가 거부를 한 번 하는 와 대박! 제가 뭐 순위에 연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굳이 뭐 신곡 뭐 여러 소개 안 시켜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. 신곡 나오면 뭐 할 거야? 신곡 딱 돌려서 나왔어. 아 그래서 트로트 아 제가 이제 저 두 번째 타이틀곡이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예요. 트로트인데요? 아니 트로트... 글쎄 이 트로트를 하긴 보기도 좀 그래요.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 굳이 제가 뭐 신곡 홍보로 나왔다기보다는 뭐 순위에 연연하지 않으니까. 안 튼다는 거죠? 아 글쎄요. 고민 중이에요. 청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뭐 조금 맛배기로는 보여주시겠지만 우리 뭐 그랑 얘기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나 하지. 뭐 신곡이야. 처음이에요 진짜로. 말은 저렇게 하지만 네. 신곡이 나와야 또 이런 허세도 통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죠. 생각보다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우리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에픽하이 와가지고 참사가 있어. 남의 노래만 다 틀다가 신곡은 못 틀고. 꽝이 세 번 나온 거예요? 네. 아니야. 다른 게. 다른 게 나와고 신곡을 못 들었고. 자기 노래를 못 불렀어. 슈퍼주니어하고 이제 선미가 꽝이 이제 세 번 나와서. 방청객이 앉아있다 갔어요. 네. 이렇게 여유 부리실 게 아니에요 지금. 아니야. 앨범 홍보를 그래도 하시죠. 정규 17집 앨범이고요. 타이틀곡 제목은 발라드고 이제 별거 없던 그 하루로. 그래서 지나가 옛 그 추억과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아 그때 참 정말 별거 없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특별한 하루였었구나. 요즘엔 더 그 가사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엔 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.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. 근데는 정말 공기의 소중함이라고 보시면 돼요. 공기를 그때의 연인과 그때의 시간들로 빗대어서 제가 곡을 한 번 써봤어요. 저 벌써 울어도 돼요? 지금 약간 감정이 지금 약간. 언제로 돌아가나요? 별거 없던 그 하루로. 저는 항상 별거 없던 하루였어요. 아무렇지 않은 하루. 그런 날이 있잖아요. 그냥 어 그때 그냥 그렇게 지났었는데 지금 그 날이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그가. 그녀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팠던. 그럴 때 있죠. 그런 거고. 이번에 그래서 노래가 이제 평소에 제 스타일이 아니라 네. 조금 좀 스타일을 좀 바꿔봤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시지 않을까 해서 뮤직비디오에다가 힘을 좀 줘봤어요. 아니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. 깜짝 놀랐잖아요. 캐스팅 되신 분들 보니까 황정민씨. 네. 하지원씨. 그리고 또 누구예요 두 분. 고경표. 고경표씨에다가 또. 경수진씨까지. 경수진씨. 야.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저도 연기를 이 안에서 지금.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배우시니까. 형사역팔로. 예.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뭐 조성문씨 노래라든가. 많았었고. 그러면 진짜 다 영화처럼 찍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돈이 그때는 많이 들어갔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CD 뭐 판이 되게 많이 팔릴때라. 백만장씩 팔릴때라. 맞아맞아. 돈을 막 10억씩 20억씩 뮤직비디오에다가 쓸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면 그냥 고스란히 다 그게 그 영업 손실이거든요. 예. 아니 라인업을 봤을 때는 그 정도 돈이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어떻게 소비하시죠. 근데 다행히도. 황정민. 저 우리 배우님께서. 네. 그리고 하지원님께서. 어. 뭐. 친분이 더 있으시니까. 예예. 뭐. 개런티를 노개런티로 좀. 이야. 그리고 이제 경수진씨도 고경표씨도 최소한의 그 뭐. 옷은 입어야 되니까. 헤어는 해야 되니까. 그 경비만 빼고 전부 다 노개런티. 이야. 아니 이건 정말 임창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. 뭐 인간관경 워낙이 좋으시니까. 야. 뭐 어떻게 그분들을 섭외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어. 친한 것도 있지만. 예.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런 감성으로. 예. 뮤직비디오를 좀 찍고 싶다. 그리고 노래를 보내드렸더니. 노래 듣고. 노래를 들으시고. 아 이 노래면은 내가. 난 너무 궁금해 노래가. 임창정씨가 섭외한게 아니고 노래가 섭외한게. 노래네요. 그렇죠. 황정민씨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. 만약에 제가 그때 고민이 좀 있었어요. 다른 노래 두 곡하고. 세 곡을. 타이틀곡을.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이었었는데. 황정민씨하고 하지원씨하고 경수진씨가. 이 노래를 다 듣고. 이 노래가 무조건 타이틀이 돼야 된다. 그러면 하겠다. 황정민씨 같은 경우에는. 이 노래 말고 다른 곡을 선정한 사람들은. 똥귀다. 이런식. 똥귀다. 똥귀라고. 진짜. 그렇게.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. 황정민씨가 인정한 그 곡. 그래서. 황정민씨의 입기는 굉장히 많이. 타이틀이 선정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오오오오오오. 근데.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